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오늘 아침에 침튜브에다가 구워냈는데 이거 채택창에 올라오던데? 사칭이 있다고? 아 사칭이 아니라 내가 모르겠는데 아 진짜요? 얼마? 아니 뭐 단위가 뭐 뭐 이렇게 되어있던데 아 그 거기에 후원하면 이렇게 음성 메세지가 나오지 않아요? 1점 금액 이상 나왔어요? 뭐 후원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 채팅을 소리로 나오게 될텐데 그만큼 메리트를 주는거지 돈을 많이 한 만큼 아 그 소리는 안나오던데 음 음 그래도 그거를 찝었어요? 아니면 그냥 묻혔어요? 아 근데 나는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게 아니라 너무 릴렉스된 방송이라 켜놓고 그리고 딴거를 이렇게 뭐 보고서 쓰게 해서 좀 하다가 소리를 이렇게 듣 그 듣고 있는데 어? 성세형님 오셨어요? 뭐 이래가지고 주호민 작가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칠라 그랬는데 그냥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말았어 끝났어? 네